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형한 티가 나지 않는 노화 성형을 위해서는 뭐 눈주름을 없애고 팔자주름을 없애고 볼처짐을 없애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인 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형을 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안면부 이쪽 코끝하고 인중하고 입술 그리고 특히 위 이빨이 보이는지 아래 이빨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니 보임과 아랫니 보임 위 절치 보임 아래 절치 보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성형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아래 절치 보임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년 여성입니다 입모양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0여 년 전에 안면비대칭을 교정하고자 광대뼈 축소 사각턱 그리고 턱 끝뼈를 앞으로 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도 비대칭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입모양이 뭔가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꼬리가 쳐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위 이빨이 시원하게 보이질 않으면서 아래 치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쳐지면서 길어지는 것인지 살이 빠지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젊었을 땐 갸름한 얼굴이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길어 보인다고 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드니 콜맨의 이 아름다운 사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노화로 인한 입술주의의 변화는 이와 같이 코끝이 떨어져서 노골이 되고 인중 각도가 C자형에서 배굴뜨기형으로 변하고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얇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니 보임이 있던 젊은 얼굴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랫니 보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화 현상은 여기 손녀와 할머니의 입주의 변화를 보시면 구분하기 쉬운데요 우선 코끝이 떨어지고 인중이 길어지면서 인중골, 인중오목이 평평하게 됩니다 우리 애기들 인중을 보면 인중이 그냥 뻘럭뻘럭하니 이렇게 윤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인중골이 밋밋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술이 얇아지고 입술에 이렇게 세로주름, 입가주름이 많이 만들어져 있겠습니다 이는 입술 주위의 피부가 이렇게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이완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한 6, 70년 정도 계속되게 되면 이렇게 젊은 피부가 이렇게 우글쭉을 나이 들은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과 수축과 이완과 수축을 못하게 하는 근육마비제인 보톡스 주사를 계속 마비시켜 주게 되면 뭐 100만번을 해서 이게 이런 피부가 이런 피부가 된다고 한다면 보톡스를 수십년간 주게 되면 남들은 100만번 구겨질 동안에 자기는 50만번 구겨지게 된다면 훨씬 더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성형외과를 하다보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성형외과에 오시는 최상의 연령층이 보통 환갑, 50대 후반에서 한 60살 정도 되면 그 이상 분들은 거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80세도 오십니다 그래서 80세도 오셔서 좀 예쁘게 하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살을 먹었다고 해도 40대의 그런 몸매와 체력 아니면 또 얼굴이 동안 얼굴도 있겠죠 그렇게 다 다르듯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동안으로 보이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보이고 또 아 예쁘게 늙으셨네요 아 곱게 나이 드셨네요 하고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뭐 주름이 너무 많아서 성형외과 의사인 저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얼굴입니다만 아 고우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의 주름에 걸맞지 않는 윗니 보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연세라면 이 정도의 입술 노아가 있어서 아랫니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분 얼굴은 그 방금 전에 봤던 얼굴형보다 코도 날렵하고 눈도 크고 얼굴도 갸름하니 젊었을 때는 아까 그분 보다 더 예뻤을 듯 합니다만 이렇게 아랫니가 보이면 아 고우시다 곱게 늙으셨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위니 보임과 아랫니 보임을 비교하면서 양쪽 분의 인상 아 어떤 사람이 더 고우신 얼굴인지 처녀때 꽃사슴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0대 레이건 대통령인데 주름이 이렇게 많아도 애교살이 이렇게 아주 도드라져 보이면서 윗니 보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 어떤 얼굴입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윗니 보임과 아랫니 보임의 얼굴 노화에 대한 팩터 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여년동안 이렇게 보톡스를 맞았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맞을 것이기 때문에 70살 되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윗니 보임이 보이고 아랫니 보임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톡스의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톡스를 계속 꾸준히 맞게 된다면 이렇게 윗니 보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랫니 보임을 계속 예방해 나갈 수 있다면 그 효과가 20년 3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 나가다 보니 사례자의 질문에는 답변은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랫니 보임이 자주 보이는 이유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